자 오늘 이도공간에는요 귀한 드러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왜 이분이 귀하냐면 드럼만 치시는 게 아니고요.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활동하고 이 작곡가를 규정하는 그 이름도 본인이 만들어서 창작음악가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021년에 네 번째 전교 앨범 루트 투 브랜체스 발표하셨고 손성재 씨가 대표로 함께 했던 네어리스트 퀄텟에서도 활동하시고요. 쿼드리스 퀄텟, 컬러리스트 트리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검은고와 판소리 그리고 드러머가 함께하는 밤새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재즈드러머 그리고 작곡가 창작음악가죠. 서수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창작음악가로서 살아가시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드럼을 치시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그게 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럼도 아무래도 즉흥음악 계열에 있다 보니까 또 창작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드러머인데 즉흥음악 쪽에 가깝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것들이 즉흥음악 베이스의 연주들이라서 여기 이력을 보시면 클래식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누구나 그렇듯이 좀 저희 때는 운이 좋게 괜히 시켜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른들이 아주 꼬마였을 때 피아노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꽤 오래 클래식 피아노를 동네 학원에 피아노? 동네 학원도 다니고 전공스럽게도 해보고 전공을 실제로 하진 않았는데 부모님도 기대하고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렇진 않았고 제 질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어느 때 드럼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드럼으로 넘어간 건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왜?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날 드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드럼 치는 아저씨가 멋있었나? 멋있어서 했다거나 좋아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확실히 드럼을요? 네. 드럼이 좋아진 건 한 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친 이후에? 네. 제가 지금 한 18년 정도 쳤는데 최근 5년 정도? 5년 정도 전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드디어 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학도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유학은 또 드럼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때 궁금한 게 좀 많았어요. 그때가 드럼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드럼을 전공하다가 즉흥음악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제가 다루는 악기가 드럼이다 보니까 그 제대로 즉흥음악을 좀 구사할 수 있는 좀 언어적인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서 그러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꼭 재즈를 공부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뭘 하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음악에 즉흥의 어떤 베이스는 꼭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왕 배울 거면 좀 원어로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그럼 즉흥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수진 씨한테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음악적으로 조금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큰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서수진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가 즉흥이고 아 그게 이제 제가 클래식 아까 말씀드렸을 때 클래식도 공부를 오래 했고 재즈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너네 전통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외국에서? 네. 한국에선 그런 질문을 받을 일이 없는데 오히려 외국에 있으니까 네가 우리 음악인 재즈도 이렇게 하는데 너네 음악은 얼마나 잘하겠니? 이런 느낌? 좀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부족함과 좀 창피함을 좀 많이 느꼈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내가 어릴 때 그런 커리큘럼이 전혀 없었고 환경 자체가 없어. 네. 환경이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무슨 어느 나라 민요 이런 거나 배웠지 우리나라 음악 꼭 가르쳐줬나 내 전에 무슨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 음악이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지금?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절대 놓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어릴 때 나한테 노출이 안 됐었다고 해서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진 않고 뭐 순서가 중요한가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 그럼 재즈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좀 한국에 가서 전통음악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처럼 엄청 많이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료들도 많이 생겼고 또 같이 활동 저랑 해주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께 좀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좀 이어나가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배경이 음악적 배경이 저한테 있잖아요. 제 60년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이제 그것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창작음악 제가 이제 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는 모든 음반들 이제 그런 음악들을 만들 때 그 새로움을 기반한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배경의 장점을 좀 취합해서 만들어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있고 재즈음악에서 생각하는 장점과 전통음악을 생각하는 장점을 취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음악들입니다. 최근에 트리오로 만드신 밤새라는 팀은 그러면 진짜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전통을 가지고 유학 시절부터 느꼈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음악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예 있는 네 완전 너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구나 조금 많이 부담이 돼서 이거는 좀 다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보다 조금 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지 않을까 또 모르는 게 아무래도 많고 뜸을 들이고 계시구나 네 숙성의 단계에도 필요하고 네 좋습니다 선수진 씨가 누군지 대충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네 재즈 드러머인데 클래식을 오랫동안 했었고 재즈 음악과 즉흥 음악과 여기에 이제 전통음악까지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창작음악을 본인의 음악으로서 지금 펼쳐가고 계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면은 정통 재즈도 가끔 하시죠? 잼을 네 뭐 연주는 스윙이나 막 이런 걸 와 비법 연주도 막 하시고 네 다 좋아 네 드러머으로서 그런 연주도 하시는데 즉흥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어떤 즉흥의 범주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뭐 비법 안에도 그냥 그런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즉흥의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그냥 솔리스트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즉흥의 한 갈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좀 포함하는 것 같아요 네 재즈가 가지고 있는 즉흥이라는 거는 네 좀 되게 마음이 넓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왜 재즈가 역사가 되게 짧은데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랑받게 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열려있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 음악과도 잘 결합을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재즈의 일부가 됐잖아요 이제는 네 제가 앞으로 무슨 음악을 하든 그게 거기에 흡수되든 내가 흡수를 하든 네 그게 불가능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네 재즈는 마음이 넓다 제가 생각하는 재즈의 장점은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유학을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드러머로서 직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딱히 이것을 어떻게 물어볼 때도 딱히 없고 그 직형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그 유학길에 오르게 했던 어떤 직접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그냥 재즈를 좀 깊게 배워봐야겠다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을 때 해봐야 이게 내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좀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할 때 근데 좀 저는 좀 모든 약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갖고 목숨을 걸고 한다 어휴 팔벌하다 그런 어떤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 조금씩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좀 몇 년 이상 하다 보면 근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 재즈 완전 정통 재즈 드러머 아니었어?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뭐 엄청 컨템포러리한 드러머인가 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ECM에서 앨범을 냈더니 어? 되게 유로피안한 드러머인가 봐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카멜레온이네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걸 듣는지에 따라서 내 이미지가 그렇게 막 바뀌기도 하는데 어... 그냥 저는 그거 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은 다 아직은 좀 배우고 익히고 좀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시기고 근데 그것들이 좀 언젠가 진짜 제가 꿈꾸는 만큼 뭔가 자연스럽게 탁 발현이 될 날이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 모든 굉장한 그 세계 즉흥, 클래식, 재즈, 전통음악까지를 다 어우러서 결국엔 독창적인 선수진의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허수진 씨 음악 개성이 어떤 걸 들어보면 딱 허수진 씨 스타일 알 수 있나요? 하면 칼라리스트 이 앨범 많이 꼽더라고요 아... 아... 여기서 감사하네요 이거 본인이 붙인 제목이죠? 네 칼라리스트 아까 제가 카멜레온이라고 했는데 다채색주의자 다채색주의자 네, 여기서 한 곡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한숨을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다 자식 같은 거 이 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 앤 크로스오버 부문 받으셨네? 대단하시네요 대중음악상이라니요 진짜 가당치도 않은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우리 칼라리스트 중에서 어떤 색깔의 음악을 2번 트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번 트랙은 뭔데요? 2번 트랙은 그... 온 더 힐이라는 제목으로 온 더 힐 네 드럼의 서수진 베이스의 김영후 피아노에는 강재훈 이렇게 3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칼라리스트의 연주로 서수진 씨가 작곡한 온 더 힐 들어보겠습니다 한가ade 옥진창 네, 컬러리스트라는 제목의 앨범 컬러리스트 트리오가 연주를 했습니다 베이스의 김영우, 피아노의 강재훈 그리고 드럼에는 서수진씨였고요 이 곡은 언더힐이라는 이 곡은 수진씨가 쓴 곡이죠 네 이 스타일은 프리하고 즉흥적인 거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 음반 자체가 그런 프리 음악을 할 때 재즈에서 좀 아방가르드나 프리 성향의 음악을 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좀 폼을 이렇게 없이 오픈해서 한다거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끝도 없이 발전되는 좀 그런 종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의 장점? 클래식 곡들은 되게 그런 구조가 엄청 탄탄하잖아요 물론 멜로디나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그 재즈 음악에서 제가 가장 아쉽게 항상 느꼈던 것들이 뭐 그런 좀 구조적인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그건 물론 재즈 자체가 그런 어떤 솔로잉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략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보완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 음반에는 대부분의 완전 오픈한 즉흥이더라도 그런 게 어떤 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틀을 짰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곡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멜로디가 세 번 반복되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셋이 롤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조나 멜로디를 유지한 상태에서만 좀 이렇게 임프로바이지를 해달라 좀 제안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시도들은 되게 애기 스텝에 불과한 것 같고요 아장아장한 단계 아 아기 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근데 뭐가 됐든 좀 그 단계는 항상 필요하니까 이번 앨범에서는 여기까지는 시도를 해보자 하고 어떤 기준을 좀 잡아놓고 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것들을 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방식의 재즈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수진 씨한테는 그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내가 의도한 것들이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 리스너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그런 것들이 근데 생각보다 제가 피드백이 되게 긍정적으로 오기도 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시도를 이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앨범은 아직 준비 중 네 근데 다음 달에 녹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진 씨의 뇌에 여러 가지 서랍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느꼈는데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에 유학 시절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알바도 하셨고 네 네 서빙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클럽을 뉴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뮤지션들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것의 경건함과 경혜스러움 특히나 이제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님들 뻘에서 더 그런 태도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것 좀만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에서는 어떤 것을 재현해내는 것에 있어서 완벽감을 추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악보에 다 담죠 네 그거의 완벽함을 이제 음표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내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즈에서도 재즈는 더 어려운 게 이제 솔로를 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즉흥 연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발현이 됐다가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려면 사실 정말 많은 훈련과 그런 경험과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느끼는데 본인의 단계에서 언제쯤 완벽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모두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모두가 아 내가 지금 오늘 한 건 완벽했어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오늘은 오늘의 단계를 가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항상 인상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렇게 하시려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는 게 저도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듣기 시작했던 악기를 늦게 만졌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 고마운 음악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를 거기서는 매일 밤마다 공연을 보면서 선배님들한테 좀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이렇게 우리에게 요즘에 어느 때보다 각인되고 있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내 안에 내 음악 또는 내가 작곡을 하고 창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나 그 빛을 발견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나 다 작곡을 하거나 자기 음악을 계속해서 일궈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막연하게 내 음악을 해야겠다는 결론은 항상 있었어요 네 내 음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게 그걸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아무래도 드럼을 치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서포트해 줄 때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또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되게 이게 길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연주자로 계속 바쁘고 이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그걸 싹 정리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재미를 그만 내려놓고 여기에 몰두하자 더 가진 말자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정한 때가 한 2018년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재미있게 활동을 했죠 이제 드러머로 놀랍네요 그럼 구별과 매콕 끊음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더구나 드러머가 아 아니에요 어렵죠 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막 끝이 않아도 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 체력이 안 되고 일단 그렇죠 창작도 엄청 체력이 드는 일이니까 자 여기서 허수진 씨 드러머지만 아까 말씀 스스로 해주셨던 그런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중요하다 클래식 재즈 그리고 전통음악을 본인 음악의 정체성의 어떤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에서 우리 수진 씨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던 음악이랄까요 본인이 오늘 만약에 추천 음악으로서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음악을 꼽아주실지 음악 만들 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주 멜로디에 대한 어떤 욕심이랄까 그거는 장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놓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흥얼거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뇌리에 남을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주 멜로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곡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도 첫 번째 인상은 멜로디, 가사가 없는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큰데 연주음악에서 그걸 이렇게 담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들 중에 현대음악으로 오면은 이제 그 학문적인 의미가 조금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아름다움이 생기지만 이제 그런 뭐 되게 직관적인 아름다움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제 생각에 많이 담겨 있는 음악들이 좀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이제 지금도 많이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드비시와 라벨이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작곡가 분들이시고 이제 그분들의 음악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음반이 이제 스트링 퀄텟 드비시의 스트링 퀄텟인데 되게 직관적으로 엄청 아름다울 수 있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이 별 생각 없이도 확 와닿았던 좀 그런 음악들이어서 멜로디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그런 어떤 레퍼런스의 전형으로 꼽아주실 수 있는 거네요 아름답게 네 그냥 누가 들어도 이걸 아름답다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좀 이런 의심이 없는 자 서수진 씨가 픽 안 선택해 주신 드비시의 현악 4중주 3악장 원화하고 표정을 풍부하게라는 그런 악상이 써 있습니다 일부만 좀 감상할게요 연주는 에머슨 스트링 퀄텟의 연주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드비시의 현악 4중주곡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드러머 허수진 씨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허수진 씨의 젊은 시절에 음악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클래식 음악을 얘기하다가 요즘에 작곡가로서 그 멜로디를 어떻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멜로디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드비시 현악 4중주 3악장 언어하고 표정을 풍부하게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에머슨 스트링 퀄르텟의 연주였어요. 재즈 뮤지션들이 멜로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솔로가 가지는 비중이 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근데 사실 솔로도 어떻게 보면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피해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그 쉽고도 어려운 질문 재즈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뭔가요? 우리가 재즈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가 느끼는 재즈는 표현하는 어떤 출구라 그래야 되나? 재밌습니다. 그런 말 표현이 표현하는 출구 블루스에서 시작을 했을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영가 같은 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니면 뭐 일할 때 불렀던 음악이라던가 그랬을 때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표출해내면서 그때 이 음악을 이 멜로디를 흥얼거렸을까 에서 저는 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나의 어떤 노고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에서 전 조금 그게 되게 기본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현대로 와서도 그냥 되게 간단한 헤드를 연주를 하고 팀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솔리스트가 이제 자신의 임프로바이지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어떤 스킬적으로 어떤 뭐 스케일을 연주하거나 이런 것들 해서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뭐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것 표현의 출구로써 네. 그런 출구 이기 때문에 재즈 재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제 느낌엔 안 그러고선 이 가난한 음악을 가난한 음악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기에 헌신할까 저희는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재즈 뮤지션들끼리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헌신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 이렇게 나를 표현할 때 내가 무언가를 내 방식대로 표현할 때 이 분출되는 그게 있어요. 자기의 음악 그 순간만큼은 이제 내가 나를 온전히 표현하는 건데 그 도구가 되잖아요. 표현하는 출구로써 출구 역할을 하는 음악이 재즈다. 강렬합니다. 아까 무심코 또는 일부러도 내가 장난 아니게 연습 많이 했거든 이런 뉘앙스를 비췄어요. 연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학 시절에 본인 인생에서 제일 많이 연습하던 시절은 유학 시절이었나요? 유학 시절에는 오히려 일을 병행하느라고 많이 못했고 다녀와서 진짜 많이 했어요. 다녀와서? 네. 다녀와서 지금이 내 세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니 이제 막 연습을 좋아서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연습하면 많이 하는 거죠? 뭐 10시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네. 드럼에 앉아서 10시간을 하셨어요? 진짜로? 아 근데 정말 많은 드라머들이 10시간씩 연습을 해요. 젊을 때. 네. 물론 나이가 들면 이제 공사 다망해지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일 수가 없지만 저도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제 뭐 배우는 시점에는 10시간은 뭐 보통들 다들 네. 그럼 본인이 연습하다가 우리가 비커밍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곰에서 사람으로 그게 처음 느껴졌던 게 17년째였어요. 드럼을 친지? 네. 드럼을 친지 17년째 처음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어쩌다 어쩌다 한 번은 나오는구나 를 이게 처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이 새로웠어요. 진짜 아침에 앉으면 어제도 분명히 어제 밤까지 만졌는데 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새롭지? 처음으로 17년 만에 내가 생각하는 소리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네 라고 느꼈을 때 엄청 기쁘셨겠네? 엄청 기쁘진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많이 나려면 또 얼마가 흘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음악이라는 게 끝이 없는 그렇죠. 캐두캐두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마인드를 창작자로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창작자로서 드럼 연주자 퍼포머로서가 아니라 이제 작곡가로서 어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좀 달라졌겠어요? 시간을 쓰는 것들 네.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직도 숙제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가져갈지가 아니면 어떻게 해도 한쪽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네. 그래서 작업을 좀 그래서 이거를 좀 루틴으로 만드는 식으로 하려고 습관이 되게 네. 그냥 매일매일 하는 쪽으로 해야 작가처럼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창 앨범을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는 그 비중을 조금 바꿔서 하게 되죠. 이제 연습을 놓을 수는 없고 최소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창작을 할 수 있게 기대됩니다. 다음 달에 또 수진 씨의 독주 공연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있으면 좀 이따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을 들어봐도 창작자로서의 서수진 씨가 나름 공을 들이고 지금 이렇게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밤새 같은데 여기에 검은고의 황진아 소리의 김보림 씨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밤새라는 이름은 밤에 우는 새인가요? 아니면 밤을 새야 된다는 그 새인가요? 밤에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들인가 보죠? 새가 인간이랑 다른 어떤 감각 때문에 밤에 어두워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되게 음악적이네요. 동물적인 제목이 아니군요. 정말 기대되는 팀입니다. 서수진, 황진아, 김보림 이 세 분의 여름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팀입니다. 서수진, 황진아, 김보림 네, 밤새 트리오 서수진, 황진아, 김보림 황진아의 검은고 김보림의 소리 미녀 싸름타령을 모티브로 아, 재밌습니다. 여름 들어봤습니다. 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공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멤버들 모두가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니 정말로 좋아서 하는 팀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12월 달에 본인 솔로 공연을 하네요. 네. 이 공연은 어떤 컨셉인가요? 이 공연은 이제 콜러리스 트리오의 첫 번째 앨범에서 두 번째 앨범으로 넘어가는 작업 과정 올 한 해 동안 가졌는데 네. 이제 발전된 단계를 이제 좀 들려드리는 뭐예요? 이제 그게 움직임에 기반한 그 즉흥 연주나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움직임이라는 어떤 것을 모티브 삼아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는 그거를 시도를 즉흥음악에서도 하고 이제 실제로 작곡 과정에서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대무용수와 워크숍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가졌어요. 하면서 이제 즉흥무용과 즉흥음악과 이제 보통 협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협연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이제 서로 아는 부분이 너무 없는데 즉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제 책임없는 그런 이제 공연들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전에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좀 배우는 형식으로 갖자 그냥 이제 워크숍이지만 좀 저희가 많이 배우는 거고 이제 즉흥의 개념이 무용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거를 기반으로 창작작업을 하는 게 이제 올해의 어떤 내용이었고요. 네. 네. 재밌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야지 곡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고 이제 공연은 공연 때 그것들을 좀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무용 같이 이제 하셨던 참여 워크숍 같이 했던 무용수 분이랑 같이 이제 그거를 실제로 협연한 협연을 하는 이제 무용수는 어떤 분 정수동 씨라고 되게 많이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현대무용수는 그분하고 협력을 하신 거네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너무 재미있고 이게 조금 저는 불안한 것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접점이 없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픈 워크숍으로 해서 좀 관심 있는 모든 뮤지션이나 관심 있는 모든 무용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같이 해봤는데 서로 되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은 것을 공유한 좀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창작만 잘하면 되는데 또 그건 또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도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어서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더 작업을 해서 낼 생각입니다. 음반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재즈 뮤지션으로서 또는 클래식 음악가로서 음악적인 측면만 이렇게 탐구했을 때 와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렇죠. 동작을 연구하는 네. 동작과 그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움직임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시적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용도 비슷한 부분이 무용도 이 오브제라던가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는 몸이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기도 했고 네. 굉장히 과학자다운 면모도 있으시네요. 되게 보니까 역시 작곡가의 면모가 더 좀 억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억지면 어떤가 또 당해봐야 알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세밀하게 그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대됩니다. 12월에 12월 12월 11일에 대학로 아지트에서 12월 12일에 대학로 아지트라는 곳에서 서수진의 개인 발표회 그 그 그 그 지금 이제 미래의 서수진의 음악 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데 12월에 당장 이렇게 신체 동작을 연구해서 나온 어떤 음악 적인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내년 네. 내년 최대 기대주가 밤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내년이 되면 좋겠는데 또 모르죠. 이제 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내년도 홀딱 네. 막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딱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이 말로 우리 서수진이란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도공간 재즈 드러머이자 창작 음악가 로서의 서수진 씨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저는 작곡가로서의 서수진 씨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올해 4월에 발매한 앨범 코들리스 트리오의 루츠 투 브랜치스 타이틀곡인 루츠 투 브랜치스 들으면서 서수진 씨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드럼의 서수진 작곡의 서수진 베이스의 김영후 섹소폰에는 이선재 고단열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창작자 서수진 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